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마리아 모의고사 볼륨1에 대한 OT를 준비해봤습니다. 테마는 크게 두 가지고요. 수강대상 그리고 이 모의고사의 활용방법 및 저의 출제의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강대상은 당연히 수능화학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이 학생들이 모두 수강대상이고요.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 활용방법 및 출제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의고사는 총 3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회는 작년 수능 그리고 9평, 6평을 모두 변형한 문제로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회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과 이 문제의 배열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보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했고요. 2, 3회는 작년 9평, 6평 그리고 그 전해에 되게 괜찮았던 그런 문제들을 믹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모의고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의도가 바로 보여지죠. 네, 저의 모의고사는 우마리아 모의고사다라고 한다면 완전 all new, 저는 완전 새로운 그런 유형의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요. 그걸 풀어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에 대한 준비는 평가원을 정말 잘 분석을 해서 평가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좀 공부를 해서 수능을 잘 치르자. 왜? 평가원이 미친듯이 다른 색깔을 가지면서 시험을 출제하지는 않을 거니까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출제의도가 예를 들어서 국평에서 킬러 문제 하나가 나왔어. 근데 미지수가 뭐 A,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생님은 A, B, C까지 이런 것들을 좀 미지수로 더워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는 문제를 풀 때 A, B, C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다면 C, B, A 순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조건을 좀 더 다르게 둬서 이 문제를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풀고 또 평가 문제를 풀면 답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외우고 있어도 이걸 제대로 모르면 문제를 풀지 못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모의고사를 좀 검수해주는 이 조교들과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화학의 고인물이라고 하죠. 화학의 고인물 또는 수학을 연산을 겁나 겁나 잘하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제가 지금 예로 든 아이들을 수학으로 치면 1등급인데 1등급을 문 열고 1등급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런 학생들은 소유시간이 20, 전 깜짝 놀랐어요. 20분, 25분 이렇게 걸렸고요. 반면에 이제 현역인 학생들 또 선생님 제자들에게 모의고사 한번 풀어봐 좀 몇 분 걸렸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시켜봤을 때는 1등급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좀 풀기 전에 모든 작년 수능까지 나왔던 모든 평가원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40분 시간을 잡으면서 모의고사를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30분 이내로 문제를 풀 거면 킬러 2개 정도는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틀린 문제는 계속 오답노트 하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요? 그런 볼륨 1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볼륨 2에서 나올 거니까 네 이렇게 오답노트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도대체 선생님 변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 건데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저도 보고 싶어요. 샘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작년 수능을 한번 샘이 이제 여기에 나타내 봤습니다. 작년 수능 화학의 20번 문제입니다. 어떤 기체가 이제 혼합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산수하는 게 겁나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기체의 밀도비 그리고 질량비 그리고 원자수비를 두고 분자량까지 모두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였는데 솔직히 선생님은 너희보다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해서 착착착 해서 어 요 아이디어 이거 쓰자 쓰자 라고 해서 아이디어 쓰는 데는 정말 선생님은 되게 빠르게 했거든요. 진짜 누구보다도 정말 아 역시 짬바가 달라 뭐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조교들이랑 이런 문제 풀 때 어 계산에서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나는 어 그러면 샘 조교들은 이제 되게 숙달이 된 그런 훈련이 된 조교들이고 보통 학생들은 뭐 선생님 정도의 그 수학 그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기체의 종류는 하나 두 개가 아니고 하나 둘 세 개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질량비를 두고 밀도비도 줬고요. 그리고 원자수에 대한 비를 다 줘서 계산도 겁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의 의도를 다 숨어 숨겨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시 수능 문제가 선생님의 모의고사 문제로 살짝 이렇게 바뀌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샘이랑 같이 연습을 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 이걸 단서로 찾아서 학생들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출제를 하는데 또 수업을 해보면 또 나는 A, B, C로 풀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B, B, C 아니면 B, A, C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또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쌤 강의, 해선 강의 보면서 뭐 티키타카, 어, 지리응답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보다 제가 더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저랑 이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뭐 되게 응용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저랑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샘의 출제 의도 그리고 샘플 문제 보여드렸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디자인이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투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마리아 모의고사 이렇게 적혀 있고요. 사실 선생님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볼륨 1은 이 파란색으로 했는데 볼륨 2는 빨간색, 어, 그런 색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샘 봉투가 만들어져서 나가고요. 네, 그럼 뭐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저는 우리 학생들과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